안녕하세요 연기하는 위성홍입니다 저는 주로 단편 영화를 찍고 최근에는 정키의 I know, 크루셜스타의 모르는 사이 같은 뮤직비디오들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태원에서 조금 더 일상적인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필름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그들의 사연을 상상하곤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역을 부상하죠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편한 신발을 찾는 편입니다 오늘 신은 신발도 굉장히 가볍네요 저 역시 오랜 시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기하는 위성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